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는 저희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이번 달은 17장에서 21장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17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18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항의 집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1절에서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두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일치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평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도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는 4절, 6절, 8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4절, 6절, 8절, 11절.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 외의 말씀에서 드러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문 묵상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요. 기도로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곳은 어디예요?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함께 들어간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곳으로 예수를 파는 누구요? 유다도 그곳을 알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부분을 예상하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유다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곳을 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와요?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사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폭력을 내세워서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방법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폭력으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랜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했느니라 이미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랜 예수라고는 두 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부분 우리 위크스터디 말씀에서도 연구했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9절 10절 오늘 우리 본문 묵상에게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일치 아니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하셨어요 바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상에 종을 쳐서 오른편기를 베어버린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본문 묵상하게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은 그 제자인 유다가 무엇으로 왔다? 폭력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온전히 이루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과도 일명상통하죠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8절,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고난을 앞에 두시고 고난을 이제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의 중심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진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떤 고난이 앞에 놓으실 걸 다 아시면서도 나아가 이르시되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고난이라도 하나님 뜻이고 구속사를 위한 일이라면 나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앙 안에서 가져야 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하고 행복하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속의 상태에서는 구속의 역사에서는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환란이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예수님 이것은 11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1절에서 좀 더 깊게 보도록 하죠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은 진적 고난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들은 우리 아까도 봤다시피 어떤 모습을 봐요 폭력을 가지고 와요 군대를 이끌고 건과 뭉치와 횃불을 가지고 와요 여차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11명의 제자와 예수님만 있는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위험에 나타나자 이 폭력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더더욱 4절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보이시면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8절에서 이어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적극적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것을 실천하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냐리라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6절은 이 위의 것 아래 것을 연결해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위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잃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다른 보금소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걸 고쳐주는 것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베스도로도로 이루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세요 이 부분은 박열 목사님 강의집에 사보금선 내용이 잘 비교가 되어 있는데 마태보금에는 26.52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폭력의 폭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 위험을 보이셨지만 무엇이에요? 순정과 겸손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보금 26.53절로 54절에는 더 나아가서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직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란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앙 모습의 자세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구속사를 위해서는 그 고난도 신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너무 축복 위주의 삶을 모든 고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고난과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여성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부문의 중심사상 빠르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세요 현재 시간은 목요일 밤 늦은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 금요일 오전 9시가 되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돼요 목요일 밤 저녁 시간 식사 시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실감있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를 재림할 때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후 성찬을 시행하시고 다락방에서 긴 설교 13정에서 16정 우리가 살펴봤죠 하신 후 기도하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신의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유다가 선봉이 된 무리들에게 잡히시어 집작을 지시는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세요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무덤에 묻힌 때까지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소의 내용을 배열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승을 존경한다는 표시를 가장해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의 극악함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제약된 애기가 저질러질 수 있어요 가룬 유다는 예수를 잡는데 입맞춤을 암으로 삼았어요 이는 주님을 죽이려고 내어주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위를 한 곳이에요 이와 같이 역사의 폐지를 살펴보면 종교의 탈을 쓴 무수한 악행들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유다에게서 일어났고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하는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폭력을 정말 무도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끝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사랑으로 가장한 행동으로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가장 악한 얘기는 신앙을 빙지한 행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가장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여 따라서 반드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겸손과 인내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칼과 뭉둥이가 불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검성과 인내로 보여준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는 것은 주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하는 것은 어려워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기는 씌웠어도 고난을 감수할 수는 없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은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항상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돼요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순식간에 부인하는 베드로로 변해요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를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값지 은사는 겸손과 인내에요 어떤 사건을 앞두고 조급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의 품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고 내가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두고 분내고 성내고 지적하고 재판관이 돼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성기며 주에게 강구하고 기도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번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이긴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성기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유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어요 다 조정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2장 53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권세를 받듯이 기한이 있어요 5년 권세를 받은 한국의 단인들 대통령도 전 정권의 불법에 대해 사정활동을 한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 정권에서도 보잖아요 5년 인기인데 이 안에 내가 정의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정의 칼날을 휘두러요 왜?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이 삶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이 지수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겸손과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